여기서 잘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냠냠. I will prepare the armadillo dinner. Armad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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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adillo.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Armadillo. 배 갈라놨어. 배 갈라놨어.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로를? 정말로? 마야인들의 보양식. 아홉 디 아르마딜로. 지며느리를 수천 배 키워놓은 것처럼 기괴하게 생긴 이 녀석은 나무늘보, 개미할귀와 친척지간인데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20종이 있습니다. 몸을 둘러싼 단단한 갑옷. 짧고 튼튼한 다리와 단단한 발톱. 적의 위협을 받으면 몸을 동그랗게 마는 종도 있는데요. 생김새와 달리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군요. 뛰어난 맛 때문에 이곳 마야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로를? 정말로? 그러면 여기는 그 아르마딜로를. 진짜 먹는 거예요? 언제마다 한 번씩 먹어요? 아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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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요? 아니타임? 아하하할때 딱. 사는게만 있으면 같이 남아주세요. 사는게만 있으면. 사는게만 있으면은. 좀 봐도 돼 가까이서. 우와 조금 더 같아. 나 아르마딜리 알고 가. 나 때렸는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동물이야? 아르마딜리 뭐 먹는. 어! 귀엽다! 와. 두더지 뭐야? 쟤 귀엽다 작다. 뭐 이거 두더지 좀 나는데? 돼지 같아. 이거를 키워라. 가보. 가보. 아 신기하네. 야 신기하네.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잡고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 나. 아니 말고. 여기.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겠어. 여기 자동차가 보는 듯이.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장난감이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동물들 가지고 들어가는. 뭔데요? 내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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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엽다. 아 어떡해. 7마리야? 강아지도 새끼 많이 낳으시네요. 우리는. 어떡해. 강아지 새끼 엄청 많아. 우와. 2만 마리네. 진짜 오랜만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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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나봐. 되게 웃긴 게. 살구리게 흡 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 이거 집인가봐. 자기 나를 자기 나를. 엄마 강아지 있었어요. 치킨이라고. 우와. 오 귀엽다. 응.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돼 또 한 번에... 꼬리도 길어? 힘이 세 오, 힘이 세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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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아, 가다 해봐. 이거 불러서, 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얘가 겁이 많아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도망가려고 해요. 살살 자고 있는 거. 겁이 많아요, 얘가. 계속해서 살살 만져주면서 전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주려고 해요. 성격을 좀 더 파악하고 얘 성격을 거비하는 좀 제한.